어제 돌아가시던 날, 뭐 다른 이상한 건 없었어요? 이번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그걸 지켜보십니다. 뭐하는 거예요? 왜 남의 얼굴을 더듬고 그래요? 기적이야. 그런 건 없습니다. 아버지가 모시던 그 사장님 말이야. 그분 성화인 거야. 그 뺑소니 사고가 있던 날 밤, 네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. 너야말로 이거 여동생에 대한 과잉 보호라고 하기엔 좀 지나친 거 아니야? 알어. 이러면 안 돼. 이거 고장난 거 맞지?